부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콘텐츠 분야 창업가들을 위한 전시와 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는 콘텐츠 코리알의 팝업스토어를 오는 3월 17일까지 운영합니다. 팝업스토어는 총 4회의 기획전으로 나눠 진행되며 부산을 디자인하는 회사, 부산의 문화 브랜드, 부산의 신발, 부산을 대표하는 빈티지 스토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. 1월 28일부터 한 달 동안은 문화를 주제로 활동하는 부산의 각종 브랜드를 부산 문화 콘텐츠 콤플렉스 4층과 5층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한편 콘텐츠 코리아랩은 새해를 맞이해 창작, 창업자를 위한 네트워킹과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.